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향한 발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산뽕울이다 라며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폈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위료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차이나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국인들의 또 중국 거문 커넥션들의 흔적들 윤석열 대통령과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심을 하고 중국인들을 옥조이고 있죠 이에 지금 중국 최대 커뮤니티 난리가 났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못하는 4가지 이 4가지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대에 천멸중공 반중친미의 그 시대를 가열차게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 되는 것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국과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를 계속해서 정책으로 앞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빨빠르게 시행령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국인들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작심을 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실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인들 최대의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안 되는 4가지 첫 번째는 투표권 박탈 두 번째는 건강보험 대대적인 칼질 그리고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금지 또한 중국인들의 대출 관련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정권의 친중 정책에 대항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들의 투표권 박탈 건강보험 칼질, 부동산 거래 규제, 부동산 거래 및 기타 운행에서의 대출 관련 제도들에서 중국인들을 억조이겠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권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은행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이미 나왔으며 사실상 중국인들을 정조준을 한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는 정책화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권의 관계자 역시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중국인들의 국내 투표권 박탈 건강보험 적용 문제 칼질, 부동산 취득과 은행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두 분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차례로 손보겠다라는 우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들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들의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략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시에 민주당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략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라며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박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의 부양자까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비용은 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이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칼질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은행의 담보대출 제도도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으로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극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일주택만 소유할 수 있고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및 거래 규제 또 한국에서의 은행 담보대출 규제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가장 다급하고 가장 격렬한 논쟁이 터져 나온 것은 국내 최대의 중국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복이 칼질을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이 중국인들인 유저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인가라고 한번 국내 최대의 중국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약 한 3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중국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야말로 송토의 송토를 이어가는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이 네 가지 투표권, 박탈, 건강, 보험, 대제적인 칼질, 부동산 거래 규제, 대출 관련 규제 무엇입니까? 꺼져 너희 중국으로 가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열공 äsong 잉 defending dit